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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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땡기고 싶다 아 내가 땡겨보고 싶다 사장님이 또 기술이 있으니까 아까 아까 그만한 놈들 정도 될까요 사장님 이거 터뜨리시면 안 돼요 제 유튜브가 달려있습니다 아 재밌겠다 사장님 손맛이 어떤가요 장카이보다 힘이 조금 덜해 지금 막 깨는 게 느껴져요 질질질 오진 않죠 지금 막 힘을 쓰는 거죠 힘을 쓰다가 배가 땡기다가 불기가 푸르게 안 터져버리니까 와 아까 잉으로 엄청나게 큰 거를 두 마리나 잡으셨더라고요 와 잉어가 많이 있나봐 미끼는 뭐 쓰세요 떡밥 떡밥? 잉어용 떡밥? 와 올라올 것 같다 올라올 것 같다 오 거기다 온 것 같은데 오 또 드랙 풀고 가는거 봐 다 왔어 데리버린다 아니 사진이 딱 고수분 같으신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저기 아까는 답은 나오려도 봤다 갔어요 얼굴까지 봤는데 바늘이 하나 부러져봤어요 바늘이 부러졌어요? 부러지면서 빠진거에요? 네 바늘이 다 6개란 말이야 6개 넣어가지고 떡밥으로 다 뭉쳐버리는거에요? 네 6개인데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카메라 있어서 그런가요? 여기가 풀에서 조금 감겨봤어요 큰 놈인데 얼굴 봐서 다행이네 아니 미안한데요 사장님 또 잡으시면 또 달려올게요 마지막에 힘을 조금 강제로 쓰시더라구요 핸드폰으로 안보이셨어요 핸드폰으로 안보이셨어요 핸드폰으로 안보이셨어요